어머머 어머머 난초들이 우선쓰고있어 그러니깐요 양산인데요 파라소요 파라소요 빛이 많으니까 난초밧 타니까 아이디어 좋은데 물줄 때 좀 조심해서 줘야겠다 그죠? 물주는 분이 신경써서 주셔야 되겠죠 아니 그죠 재밌는게 저거 봐봐 푯말 봐봐 푯말 블링블링해 이름표를 별도로 본인이 준비하신건데요? 그렇죠 블링블링해요 난초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별이 별사람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빡 저건 누가 건들지도 못하겠고 시그니처가 됐네요 완전히 그쵸? 네 그리고 난때도 빨간거 정적인 부기란계가 굉장히 컬러풀해지고 역동적으로 액티비티하게 바뀌고 있네요 맞아요 그런거같아요 이분이 난초에 대한 사랑이 또 남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자 아니 봐봐 저것 봐 파라솔들이 다 귀엽죠? 너무 귀엽다 파라솔의 명패 봐봐 명패 핑크 핑크 명패 이거 누굴까? 창설주 해피트리 백조 시크릿 중에 누굴까? 저기 보니까 창설주님 아닐까? 백조 시크릿 백조 시크릿 백조 시크릿? 네 이분은 백조를 벌고도 날 사람 남을 사람 예 대단하다 그래 애정이 보여요 애정이 네 그죠? 그리고 아이디어도 있고 아이디어도 좋고 여기 뒤에 보면 이름이 백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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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네 백조를 벌 분이 정말 맞죠? 네 이분도 심상치 않잖아요 네 네 이분께는 제가 덩구 코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백조 시크릿 축하해 드립니다 축하해요 아니 봐봐 저게 개성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개성이 있잖아요 진짜 깔끔하게 다 해먹으셨네 재밌게 하는거야 어차피 와서 하는거 네 난 백조 시크릿 이제 알았어 뭔지 이름이 뭔지 아 그래요? 그 시크릿 있잖아요 네 불을 끌어당기는 힘 시끄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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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갑시다 네